28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지난 7월 개통된 국지도 70호선과 맞물려 서산 테크노밸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나들목까지 총 12km, 4차로의 도로가 완비된 것입니다. 서산 테크노밸리는 이안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가 건축 중에 있어 인근에 위치한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산업단지의 배후 거주지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입주기업의 물류처리 및 거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형 물류차량의 통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교통 혼잡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물류비용 절감으로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줌은 물론 산업단지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입도로의 개설로 복합산업단지인 서산 테크노밸리의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교통 분산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기정착 및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산 테크노밸리의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 95%, 입주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산 테크노밸리의 일반산업단지 조기정착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